마우스와 함께 단짝 친구인 키보드의 히트 브랜드에 선택된 브랜드는 어딜까요? 바로 스카이 디지털입니다. 동시 입력 키보드 특허를 받은 N키보드 시리즈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 제품인 스카이 디지털 N키보드 N키보는 가장 빠른 무한동시 입력 게이밍 키보드라고 불리법합니다. 멘브레인 방식 키보드로는 최초로 울트라 플링 레이트까지 지원하여 프로게이머의 손놀림도 문제없다고 하는데요. 이만하면 인정받을만 하죠? 멘브레인 방식 키보드